춘향가에 보면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고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춘향가에서는 아주 유명한 옥중가라고 부릅니다. 제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그 대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형용 저 엄마의 오빠 그 잔자리에 푸고지고 푸고지고 한양당군 푸고지고 그렇습니다. 춘향전은 사랑이라는 말은 풍성하나 사랑이 식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최고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절과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실제의 인물 하나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바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춘향의 모습에서 어쩌면 닮은 오누이 마냥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춘향은 절개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춘향은 오직 이몽룡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절개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는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모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춘향은 천한 기생의 딸이었으나 한 사람의 사랑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요셉 또한 보디바레 부인으로부터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절개와 주인에 대한 충성으로 거절합니다. 변학도의 요청을 거절한 춘향이처럼 요셉은 즉각적으로 불의를 거절합니다. 그것은 생각할 여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신앙의 뿌리가 그로하여금 뿌리칠 수 있는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주인에 대한 의리와 신앙의 정절과 자신의 육체를 지켜 불가운데 구원한 자가 되었습니다. 순교는 예수 신랑만을 바라보는 정결한 자들의 삶입니다. 개시록은 세상에 더럽혀진 자가 아닌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은 자신을 부르로부터 지킨 자들입니다. 순양은 꿈을 꿉니다. 순양은 이몽룡의 꿈을 꿉니다. 그가 와서 자신을 데리고 한양으로 데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이유는 그가 꾸었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곡식달의 절에서부터 이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감옥의 창살을 넘어 바라보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감옥에서 나갈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정절을 지키며 주의 날을 기다립니다. 아직 성경에 남아있는 최고의 꿈인 주의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 이 어두운 감옥에서 나를 구해질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꿈, 아직도 그 꿈은 유효합니다. 준양은 인내합니다. 준양의 인내는 요셉의 오랜 기다림과 같습니다. 준양은 나오자마자 암행어사의 부인이 됩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들의 인내는 흙속의 보석과 같습니다. 흙속의 보석은 빛가운데로 나오면 달라집니다. 쑥대머리를 하고 있던 준양은 귀부인의 쪽을 짓고 족두리를 쓰고 요셉은 금사슬을 목에 드는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인내는 영혼을 얻는 길이며 아름다운 연류관을 예배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준양처럼 요셉처럼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사를 초월합니다. 준양의 노래 보면 그가 만일 죽거든 내 무덤 앞에 있는 나무는 망부석이 되고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는 망부 목이고 돌은 망부석이 되죠. 그러나 그는 이미 이 생사를 초월하여 일편단심으로 죽기를 각오합니다. 에스도의 신왕과도 같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과 신앙을 지킨 요셉처럼 결과적으로 승리한 삶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쑥대머리에 자리를 딛고 일어나 우리 주님이 언젠가 와서 우리를 이 옥에서 이끌어낸 그날 우리 목에 들은 금사절을 들었던 요셉처럼 하늘의 연류관을 꿈꾸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